베토벤의 삶이라든지 행위, 그리고 베토벤의 주요 작품들, 음악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이 익숙했던 그런 곡들을 이게 베토벤 곡이라는 걸 많이 알려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클래식이랑 조금 멀게 느껴진다든지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든이랑 모차르트도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이자 음악가예요 그 작곡가들의 작품들도 좀 알아보고 같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음악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되게 말해주고 싶어요 좀 더 재미있게 으쌰으쌰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앞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학습을 제공한다는 게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!